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와의 접전 끝에 6대 7로 아쉽게 패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1회에 4점을 내준 뒤 5회까지 무득점을 이어갔습니다. 6회와 7회 전준회 2루타 등으로 6점을 얻으며 경기를 앞서갔지만 8회 초 다시 한화에게 2점을 빼앗기며 경기를 내줬습니다. 5회 전준회 2루타 등으로 7회 전준회 2루타 등으로 6점을 내줬고 경기에서 1회에 3점을 빼앗기까지 낮아주시길 바랍니다.